박소진 씨의 아버님이 아들을 응원하라고 개쩍여 자리에 가더라구요 기분 어떠세요? 아버지의 최고라는 말 한마디에 종료를 들었는데요 가족이란 말이 좋지 아유 아니에요 항상 가족이라는 게 뭔가 좋은 게 아시죠? 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내가 이제는 밖에서 내 이름이 불리는 게 아니라 박서준 아버지라고 굉장히 한 편이 씁쓸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편의자 하지 못하는 아들이어서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없었으면 제가 굉장히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하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고마워